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순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예배의 필수입니다 마지막이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전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정의 미를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도는 예배의 유정의 미예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축도가 우리 예배의 유정의 미입니다 오늘 함께 축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비결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박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매절마다 하나님이 원한다 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 우린 그것을 확대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소원을 풀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축도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열쇠를 여는 축도에서 시작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소원과 뜻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기는 뜻에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한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마지막에 원한다는 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는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 그 앞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 창조 후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 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복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재물이 많아지는 부자의 복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 대략 그렇게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결과로써 주어지는 복이란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보다 본질적입니다 그런 어떤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생명 속에 우리 살아있는 이 생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성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 속에 내재된 생산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흙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겨난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우리가 그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에서 우리 생명 속에 하나님이 내재해 주신 능력과 은사와 각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과 함께 그 생명 속에다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은사를 기능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들이 그 능력들이 생산성인데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극대화하는 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 복은 바로 이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 내재되어 있는 기능들 우린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활성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마지막 결산물이 있다면 내게 준 은사를 능력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활성화 주시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이 복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극대화하는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축도가 필요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도 원하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축도 내용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돼야 될 하나님의 복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고 아담이 지은 본질적인 죄 때문에도 그렇고 인간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 쪽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문제는 이 이기적인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명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자기 중심적인 나의 이기성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질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서 이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정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해벽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호의 좋게 봐주는 나를 잘 봐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 하나가 흰남이란 단어인데 공짜란 뜻입니다 배흰남 그러면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나를 잘 봐주는 호의가 있는가 하면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받아주는 나에게 아무 내가 한 일도 없나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즈가 지신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정점을 이뤘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이 치료해야 될 죄값을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정점인 것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의 오시기 1500년 전에 아론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광선인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예요 빛을 조이면 따뜻해집니다 그 안에는 미소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눈빛이 그 얼굴 빛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어주는 이 따스한 미소가 섞인 용서의 눈빛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도 그 안에 담겨있는 누가 보면 22장 61절 6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가해바의 집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떠나가며 그래도 제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쓸쓸한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한 여종 앞에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 앞에 그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 안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번 돌아보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탁 박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게 베드로를 돌이키게 한 예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얼굴 모습 그 안에 따스한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사랑의 눈빛 바로 그것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가 자기의 작은 아들인 것을 이미 알아버립니다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끌어안아 주시는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며 회개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그 얼굴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이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는 얼굴빛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평강입니다 히브레로 샬롬입니다 우리말로 평강이라고 번역된 샬롬 그 어원적 본질적 의미를 찾아보면 빈 공간 없이 꽉 찬 행복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을 샬롬의 추석이라고 해석합니다 추석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부정적이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것 거꾸로 말하면 뭐죠 꽉 찼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빈 부분이 없이 완전한 우리의 삶 샬롬입니다 시편 23편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소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이 아닌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까지도 나에게 다 충족되었다는 의미 그런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이 샬롬 평강을 꽉 찼다 온전하다 조금 더 빠진 부분이 없다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는 막힘이 없는 온전함이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있으면 아무리 꽉 찼어도 샬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의 원인도 막힘에서 오는 것이에요 특히 성인병은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오는 병들입니다 건강도 막힘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가 막힘없이 소통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평강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소통을 영어로 mutual understanding 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 서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공통부문은 understanding입니다 글자 그대로 밑에 서 있는 것이에요 소통은 내가 나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understanding 내가 좀 낮아지는 자세에서 시작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와 얼굴을 마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얼굴을 마주하실 때 요즘에 교육에서 잘 사용하는 눈높이 맞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게 맞는 맞춤형 마주대함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데 그 얼굴 드시는 나와 마주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른받아 가난에 왔는데 다른 것은 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다 받아들일만 한데 한가지 너의 너로 내 몸에서 자녀 내 자녀를 낳게 될 것 이라고 하는 약속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그런 대로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흔들립니다 엘리에세레라는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부터 거절을 당하고 아내 사례의 권고에 따라 하가를 후초로 받아들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끝을 모르는 갈등관계가 이미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녀 낳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난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내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말 히브로로 니프네이란 말인데 이거는 그 얼굴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라는 말은 내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이 행하여는 히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동행하다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올 때 똑같은 히트할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동행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의미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책하는 것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펠로우심 미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을 산책을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펠로우십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펠로우십을 하자는 저는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나와 데이트하자 산책하자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원래 나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나와 산책하라는 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탐밈이라는 이불의 단어는 완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저는 이 순수가 평각이라고 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해지는 것이고 사람들 관계가 순수해지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안더스탠딩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축도처럼 그의 얼굴을 그에게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 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론의 축도 내용 세 가지가 바울이 소개한 신약의 축도와 너무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론의 축도를 원형해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으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복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회복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이란 말이 소통이거든요 그게 바로 평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강의 이 순수함의 탐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이 아론의 축도에서 비롯되었고 저는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론의 축도를 가져다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언제라도 주시겠다고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산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대감을 갖는 것 오늘 미군부대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축도 시간만 되면 미군부대 병사들이 미군 그리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이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미군부대는 너무 작은 부대라서 군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설교야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축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나서 이 교회의 축도 시간에 맞추어 온다는 것 축도에 대한 간절함 기대감 그 축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그 미군부대 장병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복을 언제라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예배 시간 마지막 순서 축도 시간에는 그 복을 받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아멘으로 마음을 확 열어놓고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 제사장의 이 축도 내용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비록 예배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축도는 아니라도 마음의 축도는 우리 민족과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축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축도의 유종의 미 마지막 예배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결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초기입니다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재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재앙 속에서도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에요 알렉산드 푸시킨이란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져다가 그 시인의 어떤 시적 감각으로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시를 읽을 만한 계절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어라 기쁨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